인터넷에 나를 쳐보면 이제 내 노래가 나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수가 된지 넌 알까 유명하고 팠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뿐이니까 네가 날 보고 날 알아듣고 내 생각하라고 TV에 나와 노래 혹시 네가 볼까 봐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 봐 귀를 쓰고 노래해 그 옛날에 널 위해 그대 널 하지 못했던 내 맘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해 그때부터 모두 너와 내 얘기니까 내 노래를 듣고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하고 혼자 미치는 나의 희유를 넌 알 것 같은데 나의 희유를 넌 알 것 같은데 내 나를 널 위해 그대 다 하지 못했던 내 맘을 담아서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진심을 다해 내 맘 전한다면 너에게 들릴까 이명분짜리 노래가 이명분짜리 노래가 별거 아닌가 하사가 내 귓가에 내 귓가에 니 맘속에 울려 퍼지기를 미치도록 기도해 제발 니가 듣기를 이런 내 맘이 들리면 너 돌아오라고 눈물로 눈물로 노래해 눈물로 그 후 아이스크림 그 moment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.